진짜 곱창 servers 어이구 좀 더 기다리게 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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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혜자가 이곳대면으로 안 올라오잖아요 왜왜왜 무서워서 왜왜왜 걔는 고소구증해져서 그냥 여기 보지 말아야지 그치 여기 내놓달려 말아야 예쁘다 예이 이거 땜에 이거 사서 올라가는건데? 이거 땜에 이거 사서 올라가는건데? 밤에 가요 이거지? 그럼 낮엔 별거 볼일 없어 언니 그냥 피워준다 애들 볼래요 아니야 왜 백메다도 올라갔는데 이걸 올라가는지도 몰라 좋지 좋지 좋아 좋아 이게 잘 안 찍힐까요? 잠깐만요 여기에서 올라와야 이걸 향량을 다 보는거야 근데 오늘 날씨가 이래서 좋잖아 날씨가 좋아서 그래도 좀 더 잘하긴 하겠지만 하다까지 다 보는 편인데 많이 드시네 먹는 건 물이야 진짜 맛있어 맛있어